지난 30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습니다.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현건축사사무소 김화경 책임연구원이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했으며 위원들의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습니다. 한편 군은 지역내 여성, 어린이 등 치안 약자 보호와 범죄 취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5개년 기본계획 로드맵을 세우고 주요 사례와 정책을 분석하는 등 구민이 안전한 강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.